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살펴볼 예정인데요. 우선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레몬이라는 종목이 정말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시점 자체가 4435원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. 지금 현재 4 영업일 만에 무려 100%가 넘는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오늘 9,780원 자리의 매물대까지 소화하고 현재 차익실현 매물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앞으로 또 어떻게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또 한 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. 레몬은 오늘 당일 9,150원 자리 상단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 9,150원 자리와 9,000원 자리 이 박스권 안에서만 마감이 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자리 하단으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7,510원 자리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종가 마감이 어디서 마감이 되는지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9,000원 자리 그리고 9,150원 상단 자리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이 종목은 여기서 매집이 또 다시 여러 차례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9,78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다시 한 번 라운드 피규어 돌파에 대한 시도가 이뤄지게 될 겁니다. 자 그렇게 10,750원 자리까지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이 종목 정말 끝도 없이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을까요? 이 종목 텐버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. 레몬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지금 뭐 지금 수준으로도 정말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고 염두해 두세요. 무조건적으로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천천히 대응해 보시면 분명히 큰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적당히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 그리고 레몬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분들께 어저께 추천을 드렸었던 소니드라는 종목도 있었죠. 자 소니드도 제가 여러분들께 어저께 5,2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. 오늘 이제 6,680원 자리 이 상단 매물 때까지 정확하게 돌파를 해내고 차익시는 매물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. 자 매입 단가 대비 무려 20%가 넘는 수익금을 만들어 내줬어요. 매수하자마자. 자 그래서 이제 소니드들은 딱 정확한 가격까지 예상했던 범위까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큰 눌림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. 자 이 종목은 현재 조정 구간이 어디서 멈추게 되려면 5,200원 자리까지는 눌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자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도 매집이 다시 한번 진행되면서 패턴이 N자형 파동으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 그래서 소니드들은 사실 뭐 이슈도 이슈지만 일단 종목 자체가 아직 이 리튬 관련주의에서 부각이 되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굳이 뭐 지레 겁부터 드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뭐 이미 충분한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을 너무나 축하하겠고요. 추가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다 서포트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이 외쪽으로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. 뭐 유진로봇도 마찬가지로 유진로봇도 정말 추천을 드린 이후에 되게 정말 많은 큰 상승이 나타났어요. 자 5,570원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못해도 50%, 60% 가까운 수익을 창출해 낼 수가 있었죠. 자 이 종목도 현재 지금 현재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포인트는 이제 7,000원 자리를 상단에서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고요.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 7,720원 안에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이 될 겁니다.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된 상태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로봇 테마와 그리고 AI 테마 자 절대 죽지 않았어요.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요. 1차적인 눌림 형태 조정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.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전 상승보다 더욱더 큰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응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대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 또한 G2 파워 이 종목도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. 자 이 종목도 제가 어저께 8,600원 이 자리 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. 역시나 8,600원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. 자 9,440원 자리를 돌파함에 따라서 오늘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. 이 9,440원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 종목 제가 어디까지 간다 했죠? 자 정확히 여러분들께 1,800원 자리까지는 공짜로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자 지금 현재 1,000원 자리부터 이 라운드 피규어를 돌파할 때 굉장히 탄력적인 거래량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돌파가 시도가 되면서 1,800원 자리까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대응해보시고 수익 크게 창출해 내셨으면 좋겠네요. 자 1,80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 상단 매물대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해보시고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. 뭐 이외적으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종목들이 사실 시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대응법까지도 정확히 제가 가격적인 체크까지 다 해드리고 있죠. 자 어떤 유튜버도 어떤 전문가도 저처럼 이렇게 가격적인 체크를 정확히 해드리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대응하기 쉽게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가격 체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자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외쪽으로는 제가 항상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추가적인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다 살펴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소포트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고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